다음은 저희가 사람에 집중하는 시간, 주목하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3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제가 계속 요즘 자꾸 나오고 있어요. 기사 같이 보시죠. 대구 간 이준석, 배신의 정치 저주를 풀어달라. 이준석 전 대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며칠 만에 바로 대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며칠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걸어놓으신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고소했습니다. 무건수행의 저주를 푸는 것은 대통령이지만 대신의 정치의 저주를 푸는 것은 대구 시민들일 것입니다. 보수 정치의 스펙트럼을 넓혀주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헤어질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저께 국회에서도 보수가 이기는 첫 번째 조건으로 대통령이 걸어놓은 저주를 풀어달라고 한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다른 저주를 풀어달라고 한 것. 이거는 보수가 이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야기. 저는 헤어질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우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헤어질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최진영 변호사님.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한테, 우리 약간 상소문 비슷하게 윤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보수 심장 대구에 가서 대구가 좀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관역이 있으면 정중앙에 계속 지금 화살을 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파동이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 배신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대구를 갔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러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정치를 저주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탈당파들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저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원조 침박. 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20대에 어떻게 보면 눈이 파란 이준석 대표를 픽업해가지고 정말 7년 정치인으로 지금 키워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태 때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고 나가서 또 바르미 1회당을 열고 거기에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저주다라고 한다? 저는 오히려 정말 이준석 대표가 말씀에 진성적이 있으려고 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정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을 정말 죄송하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양해를 구하는 그런 어떤 쇼라도 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정치 모임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이제는 배신의 정치를 저주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맥락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TK의 민심에서 거슬렀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나름대로 호소하러 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저는 정말 그 다음에는 호남으로 가서 광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지금 보수 어떻게 보면 민주당 계열에도 같이 얘기한다면 그나마 어떻게 보면 진정석이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와서 대구 경북이 뻐꾸기네 유사 보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주류로부터 더더 멀어지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관역의 한가운데를 향해서 계속 화살을 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파동이 있습니까? 여쭤봤는데 오히려 역효과다, 역풍이 불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젊은 세계대에게도 보수 유전자가 있는데 눈만 뜨면 배신자 내부 총질러를 찾아다니는 뻐꾸기 같은 유사 보수에 밀려 둥지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선거 승리 DNA는 영원히 사라질 거다. 뻐꾸기 같은 유사 보수입니다. 유사 보수, 가짜 보수라는 거죠. 누가? 결국은 배신자 내부 총질러를 찾아다니는 이런 표현을 봤을 때 김민수 대변인님. 이거는 친융계는 탁란, 가짜 보수다, 유사 보수다라고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변해야 되는 건 이준석 대표다. 배신의 아이콘도 이준석 대표다. 그리고 탁란도 유사 보수도 이준석 대표다라고 말하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앞서서 변해야 되는 것, 그리고 배신의 아이콘 이준석 대표다 빼고 벚꽃이 같은 유사 보수만 얘기한다고 해도요. 지금 실제로 이준석 대표도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지난 총선에.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 당시에 자유한국당과 합치면서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로 탁란처럼 여기에서 깨어나서 진짜 자유한국당에 있던 기존에 있던 청년들을 밀어내려고 했던 것도 이준석 대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보궐선거를 지고 나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내부적인 비판을 한다. 그것도 아까 정조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정조준은 했으나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미 없는 비판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거는 보수를 넘어서 중도에까지도 이때까지 이준석 대표의 스마트한 이미지까지도 분명히 훼손될 것이다.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세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를 좀 봤는데 아까 기사 좀 다시 돌아가볼까요? 이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한 지도부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가 나가도 우리 당에서 빠지는 건 3에서 4%포인트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대변인님, 이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3에서 4포인트가 적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플러스될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나가면 플러스다. 3에서 4% 플러스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짧고 굵게 한방을 또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인물로 또 좀 지켜봐야겠죠.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기억하십니까? 남원정의 남경필 의원입니다. 남경필 의원이 왜 등장한 건지. 이건 저희가 반가운 목소리로 만나보죠. TV, 라디오 다 통틀어서 첫 방송 출연. 아니, 남경필 전 지사님 혹시 총선 출마 준비하시나요? 정계복귀 준비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준비하십니까? 많은 실질적으로 요청을 받았는데 전혀 생각 없고요. 아들 때문에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정치권에서 할 일이 없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단선, 그 이후에 정치, 그 다음에 대선 과정을 보면서 아, 이거는 진영 간의 증오의 싸움이 계속되겠구나. 늘 소장파? 이런 거, 늘 소신파?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저는 꿈이 있어요. 형기 마치고 나와서 저희 아들 치료다 되고 같이 마약 퇴치 운동가로 뛰는 거죠. 전국을 다니면서.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 지금 정치에 대해서. 싸울 땐 싸우시고 꼭 할 일 있을 땐 힘을 합해 주세요. 네, 2000년대 초반이었죠. 남원정, 정말 선풍적이었습니다. 남경필, 원희룡, 정병구, 남원정이라고 불리면서 소장파, 정말 풋풋한, 그 당시 정말 정치의 어떤 새바람을 좀 불러일으켰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실상 5선이죠. 나이가 상당히 선수에 비해서 어리긴 합니다만 5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그동안 안 보였는데 왜 지금 등장한 것이냐에 대해서 조연산 변호사님. 나는 정치할 생각 없어요. 총선 안 해요.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등장을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보선 결과에 따라서 그러한 움직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움직임이라면? 아무래도 지금 남경필 전 지사도 스스로 말을 했지만 그러한 제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선 결과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론, 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걸 타개하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명 말씀하신 소장파로 대표되는 남원정 중에 한 분이신 남경필 전 지사가 수원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다시 한번 출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일부 가지시고 그러한 제안을 하실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남경필 전 지사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미 시대적인 사명은 이미 종료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파라고 하셨지만 그 기간은 굉장히 길었죠. 소장파라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도 사실 의문이고 스스로 밝혔듯이 오히려 시민단체 운동이라든가 그런 활동하시는 게 더욱 적합한 게 아닌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올드보이가 재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MB 정부 때 있던 분들이 다시 한번 발탁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죠. 만약에 남경필 전 지사가 다음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러한 이미지가 더 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경필 지사 얘기가 지금 중도층 수도권 중도층 이게 자꾸 나오니까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본인 말씀처럼 안 나오는 게 낫다라는 조 변호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특히 남경필 전 의원의 얘기 중에 마지막 말 얘기 있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땐 힘을 합쳐달라 여야 모두한테 한 얘기로 보입니다. 마지막 인물 가보죠. 마지막 인물.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왜 나온 것이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랑 통화를 했느냐 봤는데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있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와 직접 지난 12일에 전화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뭐라고 통화를 했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훼손을 다하겠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랬었죠. 지금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20년형이 확정이 됐는데 그럼 20년 후에 나는 그 사람이 보복을 얘기하면 죽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20년형 안 된다. 피해 보호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나오죠.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에 나는 죽는다는 각오로 지금 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제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가 충분하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두 사람이 그냥 갑자기 한 장관이 전화를 벌컥 걸었다고? 그럼 좀 이상하죠. 왜 그런 건가 알아봤더니 중간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주선을 또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한 장관이랑 연결을 또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권지영 위원님. 한 장관 핫하죠. 조정훈 의원도 합당 얘기로 사실 핫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등장을 했어요. 어?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정감사 기간 중에 사실은 국정이 잘 운영되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뉴스가 더 쏟아지면 좋았을 텐데 그 사이에 사실은 두 분의 어떤 연결 그리고 이제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하는 게 되게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행보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사실 여당의 스피커 역할만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야당의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데 아주 많은 발언을 할애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사실 정작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다가 그때는 여당의 스피커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럴 때만 잠깐 등장해서 법무장관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보를 이왕 하신다고 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과도 통화를 한 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해자 처벌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의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로 기소를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사건 말고 다른 많은 사건에도 같이 관심을 갖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까 여당의 스피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 것 말고 본연의 장관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권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한 장관, 어제는 경남 거창에 갔었습니다. 왜 갔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한 장관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경남 거창에 사인회를 하러 간 게 아닙니다. 경남 거창에 지금 경남 구치소가, 구치소가 지금 개청을 해서 개청식의 한 장관이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최 변호사님.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전국적으로 좀 낮다라고 저희가 앞서서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상당히 또 인기, 물론 제가 경남 거창이고 국회 보수 지지세가 좀 있는 곳인 걸 감안을 해도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좀 인기가 있어 보입니다. 한동훈 신드롬이란, 한동훈 현상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금 전 우리 권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이 마치 이번 정부의 스피커, 대변인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얼마 전에 본인의 업무, 법무부의 인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 지역에서 인터뷰했던 것이 유튜브에서 300만 회 이상 조회가 되고 취임식의 어떤 동영상도 100만 회 이상 조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 이 부분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에 조종훈 의원이 연결시켜줬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여성 안전과 관련된 이른바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정부의 어떤 스피커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업무를 하는 것이고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지웅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큽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손을 잡고 같이 만나주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아마 가면 저런 정도의 어떤 사진 찍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 하에서 각종 국회의원 내지는 내각에 있는 분들이 큰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어떤 역할이 크게 부각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내년 총선의 어떤 차출론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저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언제까지 자리에 있을지 저는 그 모습이 그러한 결단이 언제가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에 나와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58%고요. 찬성한다가 32%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상당하다라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하죠.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본 거는 상당히 좀 거의 사인회를 방불케하는 그런 상황에서 반대한다라는 표현이 장관으로서 남아달라라는 걸까요.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바람에 따른 것입니다. 이 부분도 좀 주어서 남아달라들을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내용이 있습니다.